잭을 추천합니다. 맛있는 길거리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고급 레스토랑을 원하겠어? 이 좋은 길거리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요. 이 좋은 길거리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요. 이 좋은 길거리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요. 선생님들이 너무 관대하면 학생들이 그걸 이용해 먹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배들은 증기 추진을 사용했습니다. 강은 비옥한 토양을 끊임없이 두 개 퇴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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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띄지 않게 여길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강은 비옥한 토양을 끊임없이 두 개 퇴적시킵니다. 쇼츠의 단추를 먼저 풀어야지. 우리 삼촌은 예일대학교의 저명한 화학교수이셔. 더 많은 독자에게 다가가고 싶다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걸 고려해봐야 해요. 상승하는 기온은 인간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엄마는 우리 아기 때 사진들을 모두 앨범에 보관하고 계셔. 엄마는 우리 아기 때 사진들을 모두 앨범에 보관하고 계셔. 엄마는 우리 아기 때 사진들을 모두 앨범에 보관하고 계셔. 과학자들은 아직 그것들의 기괴한 행동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급지방에서 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마사지가 허리 아픈데 도움이 되셨나요? 이 발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난 할머니께서 할머니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가 너무 좋아. 너는 혼자서 뒤집힌 칸우를 바로 세우는 법을 알아야 해. 너는 혼자서 뒤집힌 칸우를 바로 세우는 법을 알아야 해. 자, 다들 잔을 들자.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 다음 시간에 만듭니다. okay, everyone.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 okay, everyone.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 그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가 내게 무슨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너희 둘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야. 직장에서 승진하는 비결은 능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어느 부분에서 키클롭스를 만나나요? 곤충은 구름은 높고 평평하며 매우 얇습니다. 사파리 브라우저는 맥에 미리 설치되어 나옵니다. 그 법안의 공동 발의자들은 모두 민주당원입니다. 그렇게 쓰면 너무 거만한 것처럼 들려. 카말라 해리스는 다음 부통령이 될 겁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다음 부통령이 될 겁니다. 다는 모두 금실로 기워졌습니다. 론은 좋은 녀석이야. 론은 좋은 녀석이야. 론은 좋은 녀석이야. 론은 좋은 녀석이야. 걔 초대하는 게 어때? 이것은 연약한 사람들, 즉 아프고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위험합니다. 모든 벽이 밝게 채색된 그림뜨로 뒤덮여 있었어. 모든 벽이 밝게 채색된 그림뜨로 뒤덮여 있었어. 모든 벽이 밝게 채색된 그림뜨로 뒤덮여 있었어. 피터슨은 훌륭한 작가예요. 저는 그녀의 작품을 매우 존경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치매의 초기 위험 신호예요. 우리 상사는 무미건조하고 유머가 없는 오만한 사람이야. 그는 그 생각만으로도 고통스러워서 움찔했다. 우리는 지난주 플레이오프에서 완패당했어. 알록달록한 집들이 해안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다. 마약에는 절대 손대지 마라. 용은 웨일스 민간 전승의 큰 부분입니다. 기름은 점탄성 액체로 간주됩니다. 그는 그녀의 거드름 피우는 말투에 화가 나서 발끈했다. 그건 정말 맛있는. 톡 쏘는 새우 소스와 함께 나옵니다. 그녀는 의자에 깊숙이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의 자신감을 약화시켰다. 수집된 데이터는 어떠한 의미 있는 상관관계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천 조각들을 꿰매 붙여서 다묘를 만들어 주시곤 했어. 증기는 기체 상태의 물일 뿐입니다. 이건 아주 조금도 웃기지 않아. 우리 아빠는 작업실에 쓸 공구는 최고급 공구만 구입하셔. 지금 이건 파티야. 이 녀석아. 이 녀석아. 흥 좀 깨지 마. 우리 사장님은 금요일에는 편한 복장을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셔. 내 눈엔 가게 앞쪽이 다 똑같아 보여. 그는 항상 지루하고 무정한 목소리로 말해. 낚시는 우리 마을의 생명소예요. 낚시는 우리 마을의 생명소예요. 누구의 과실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슬픈 사연은 듣는 사람들을 모두 울게 만들었어. 그녀의 슬픈 사연은 듣는 사람들을 모두 울게 만들었어. 들어봐.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은 아닌데, 난 내 징징대는 소리를 들어줄 시간 없어. 우리 혼자 힘만으로는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협력적인 노력으로 해낸 거지요. 전구의 발명은 토마스 에디슨의 공으로 인정됩니다. 중국이 새로운 우주전거장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이 새로운 스페이스 스페이스 스페션을 발표했다. 중국이 새로운 스페이스 스페이스 스페션을 발표했다. 이건 기본으로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추가 기능인가요? 공직에 있을 때나 아닐 때나 그는 항상 근면 성실한 시민이었습니다. 야, 나 피곤해. 그 말은 나보고 가라는 신호처럼 들리네. 그게 무슨 소리야? 냉장고 문이 너무 오랫동안 열려 있었어. 연기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뭔가요? 박수 소리죠. 아니, 우리가 왜 Doppler 효과에 대해 배워야 하는 건데? 힘들더라도 도전적인 수업을 들어야지. 세 열차 노선은 정부의 수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 열차 노선은 정부의 수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뉴스에 별로 관심이 없어. 대다수의 사람들은 뉴스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녀는 준비 다 했는데 데이트가 취소됐다. 미치는 좋은 지원자긴 한데 희망 연봉을 못 맞춰 줄 것 같은데요. 미치는 좋은 지원자긴 한데 희망 연봉을 못 맞춰 줄 것 같은데요. 미치는 좋은 지원자긴 한데 희망 연봉을 못 맞춰 줄 것 같은데요. 미치는 좋은 지원자긴 한데 희망 연봉을 못 맞춰 줄 것 같은데요. 월마트가 들어서면 우린 전부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장사 못해요. 새우 몇 마리를 팬에 그냥 툭 던져넣고 볶으세요. 새우 몇 마리를 팬에 그냥 툭 던져넣고 볶으세요. 그 무엇도 그녀를 동요하게 만들 수 없다. 대부분의 크림은 나에게 피부 자극을 일으켜요. 광고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개막식에는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만이 왔습니다. 기대감이 감도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을 정도였어. 이 식당은 아주 훌륭한 스테이크를 제공해 론, 사적인 일이 회사 업무에 방해가 되면 안 돼 론, you can't let your personal matters get in the way of your work. 론, you can't let your personal matters get in the way of your work. 나는 오늘 매니저에게 새 프로젝트 제안 내용을 설득해 보려고 해봤어. 우리는 먼데 갈 때는 항상 술 캐비닛을 잠가 더 오늘 밤 파티를 위해 과자랑 다른 이런저런 것들 사왔어. 무역 적자가 계속 증가만 하고 있어요. 그는 분명히 가능한 한 빨리 회의를 끝내고 싶어 했어. 이사를 한다는 생각에 그는 슬픔에 휩싸였다. 9시에 등반을 시작하면 아마 1시까지는 정상에 도착할 겁니다. 저는 그게 중대한 발견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바위에 지나지 않았어요. 오늘 일은 어떻게 됐어? 오늘 일은 어떻게 됐어? 일이 다 정말 잘 풀렸어. 오늘 일은 어떻게 됐어? DJ & It all worked out just fine. It all worked out just fine. Kaile, what's the answer? Kyle, what's the answer? 그걸 과거 시제로 하면 뭘까? What would that be in the past tense? What would that be in the past tense? 라텍스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피부를 자극할 수도 있어요. 라텍스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피부를 자극할 수도 있어요. 우리 캠핑 가자. 가서 후랑크 소시지를 구워먹는 거야.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나 최소한 물리학의 기본 법칙들은 알아야 한다. 저는 오늘 제 학생들에게 자라서 무엇이 되기를 열망하는지 물어봤어요.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집에 먹을 것을 비축해놓는 것이 중요해.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집에 먹을 것을 비축해놓는 것이 중요해. 보험으로 어떤 걸 보장받고 싶으세요? 설명서 내용이 상당히 간단하네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겠어요. 편집장의 승인이 주어지기 전에는 어떤 것도 출판될 수 없습니다. 내 행동이 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어. 내 행동이 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어. 그는 책들을 크기별로 분류해서 책꼬지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술을 마구 마셨다. 저는 별로 걱정 안해요. 저는 너무 걱정 안해요. 녀석들은 강인한 품종이거든요. 나는 여백에 메모하는 것을 좋아해. 그는 태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한 번 끄덕였다. 그들은 변화를 매우 싫어해요. 그들은 변화를 매우 싫어해요. 당신은 전문적인 배우들도 무대 공포증을 느낀다고 생각하시나요? 고향이 그런 식으로 잡지마. 고양이 그런 식으로 잡지마. 그런 식으로 잡지마. 다치겠어. 그는 자랑스럽게 국기를 들어 올렸다. 그는 자랑스럽게 국기를 들어 올렸다. 그는 자랑스럽게 국기를 들어 올렸다. 저는 제 혈통을 9세대까지 추적해 왔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여러가지 성공적인 정책 변화를 끌어냈습니다. 남자들은 시각적 자극에 집중하는 데 반해 여자들은 소리에 더 잘 반응합니다. 인간이 믿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은 사실은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믿는 것들은 사실은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그는 너무 화가 나서 식탁을 뒤엎었다. 이들은 특산품인 비누와 로션을 만들고 판매합니다. 그가 모든 혐의를 벗었어요. 그는 뻔뻔스럽게도 대놓고 법을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책을 쓰는 것을 도운 것에 대해 남편에게 감사를 표했다. 애들 중 몇몇은 좀 다루기 힘들 수도 있어요. 부디 화장실에 빈칸이 있길 거기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차륙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보세요. 우리 같은 자리를 놓고 다투게 될 것 같네. 우리 아버지가 직접 이 의자들을 용접하셨어.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물체를 비비면 마찰로 인해 열이 발생합니다. 두 물체를 비비면 마찰로 인해 열이 발생합니다. 이게 그냥 내 운명인가 보지 뭐. 우리가 선제 공격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제 공격해야 합니다. 이 이론은 또한 더 폭넓게 전 아시아적인 규모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또한 더 폭넓게 전 아시아적인 규모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또한 더 폭넓게 전 아시아적인 규모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을 왜 다시 하겠어? 아무리 긴장했더라도 자신감 있는 척 해야 해. 그는 불과 10년 만에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축적했다. 이 이론은 또한 더 폭넓게 전 아시아적인 규모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뭘 만들었어? 그의 질문들 중 몇 가지는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이것들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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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되고 있습니다. 공손하게 행동하겠다는 것만 약속해. 우리는 국방 예산에 고삐를 젤 필요가 있습니다. 뱀은 의협을 느낄 때 크게 쉬익 하는 소리를 크게 냅니다. 우리는 그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몇 가지 안전 문제가 있어서 생산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런 말은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때 이후로 그들은 서로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 거지. 그가 너한테 그렇게 화를 내다니 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어떤 문화권에서는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에 음식을 바칩니다. 그녀는 입 밖으로 소리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단단히 조심했다. 참석하실 수 없으면 대리인을 대신 보내셔도 됩니다. 그 연구는 그를 논란에 휘말리게 했습니다. 이 파일을 편집할 수가 없네요. I can't edit this file. I can't edit this file. I can't edit this file. 아 죄송해요. 제가 그거 락을 걸어놓았다는 걸 깜빡했네요. 스티븐스, 네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야. 스티븐스, 네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야. 우리를 실망시키지 마. 스티븐스, 네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야. 으, 나 지금 배가 너무 아파. 뱃속에 가스가 차있어서 그런가 봐. It's probably just gas. 그들은 그를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 내 말은 지금 네가 딱 출산할 나이란 말이야. I mean, you're at peak childbearing age right now. 그렇게 기분 좋은 고운 모래가 아니었어. It wasn't that nice, fine sand. 꽤 굵고 거칠었어. It was pretty coarse. 바로 그때 근처에서 격렬한 폭발이 있었다. Just then, there was a violent explosion nearby. 그러고 나서 윗부분에 달걀물을 가볍게 발라주세요. Then, just lightly brush the top with some egg wash. Then, just lightly brush the top with some egg wash. 나는 계속 이 방에 어떤 존재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 I keep feeling a certain presence in this room. I keep feeling a certain presence in this room. I keep feeling a certain presence in this room. 이건 실제 뉴스가 아니야. This isn't a real news story. This isn't a real news story. 그냥 풍자야. It's just satire. It's just satire. 바닥에 색종이 조각이 흩뿌려져 있었어. The floor was strewn with confetti. The floor was strewn with confetti. The floor was strewn with confetti. 다시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가 준엄하게 말했다. I'm not going to tell you again. He said sternly. I'm not going to tell you again. He said sternly. I'm not going to tell you again. He said sternly. 이 도시는 범죄와 악의 소굴이 돼버렸습니다. This city has become a pit of crime and vice. This city has become a pit of crime and vice. This city has become a pit of crime and vice. This city has become a pit of crime and vice. Ya, 너 그 스테이크 정말 열심히 잘 먹었네. 가시던 불에 넘어지는 바람에 드레스가 다 찢어졌어. 그녀는 양심적인 이유로 그 배역을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환한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차를 열쇠로 긁어서 흠집을 냈다. 반가운 소식을 가져와 사옵니다. 모든 국내선은 중앙홀 A에서 출발합니다. 푸딩 그릇에 페이스트리 반죽을 깔아주세요. 그는 몇 번이 훌륭한 동작으로 첫 골을 획득했다. 내가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 너를 참조해 달게. 몇 초 후 경찰차도 빠르게 지나갔다. 이건 완전 잔치구면 리사 어떤 판사들은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판사들은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음식을 만들려면 아마 고추장이 필요할 거야. 한국 음식을 만들려면 아마 고추장이 필요할 거야. 이 물비누 통에 비누가 다 떨어진 것 같아. 그는 빛나는 흰색 스포츠카를 멈춰 세웠다. 필요하면 저희는 소송을 제가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들은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 오래 일한 교사들을 모두 은퇴시키려고 해요. 저는 고기와 야채를 기름을 써서 요리하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해요. 자동차들이 경주로에서 휙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도로가 운풍 팬 곳에 부딪혀서 타이어에 펑크가 났어. 도로가 운풍 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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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크가 났어. 감사합니다.